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댄스입니다 환가 환가 러브유 자 오늘 작품은요 트위스트 거고 32카운트 4월 작품이구요 노테이크 노 리스타트입니다 자 뒤로 돌아서 카운트로 설명드릴게요 뒤로 돌아 자 섹션 1부터 갑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1, 2, 3, 4, 5, 6, 7, 8 자 앞에 정면보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카운트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